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쿠입니다. 카우시 너도 준비하고 싶어요? 아직도 없어요. 저는 너무 긴장해요. 송호씨는 개인적으로 6급 준비 중이잖아요. HSK 6급 준비 중인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 카우시 너도 준비하고 싶어요? 라고 했을 때 카우시은 시허 너도 준비하고 싶어요? 당신은 모두 준비가 되었나요?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되었나요? 이런 뜻이구요. 방금 송호씨는 뭐라고 했죠? 저는 이제 还没有 我很紧张 네 还没有 라고 하면 아직 我很紧张 이라고 하면 나는 아주 긴장이 돼요 이런 뜻이에요. 자 저희가 했던 말을 다시금 듣고 따라해보세요. 考试你都准备好了吗? 还没有 我很紧张 네 샤오미 임박한 친구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시면 친구들이 我很紧张 들으면서 바로바로 기억할 것 같네요. 자 그럼 여러분 시험 잘 준비하시구요.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성호씨와 함께 재밌는 표현 알려드릴게요. 再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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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再见